강의에서 들고 가는 책 봤냐? 완전 개천재 아니야? 개 원래 천재잖아. 개 때문에 아빠가 너해. 어우 개 재수 없어. 야 형. 야 하지 마. 너 하지 마. 야! 아이 진짜. 괜찮아? 됐거든? 잠깐만. 와. 너 이 책 다 읽었어? 원서도 아닌데 뭐. 진짜 천재 많네. 천하의 재수 없는 애 맞지?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. 지옥? 설마 독서토론이? 넌 좋겠다. 하기 싫으면 빠져도 되잖아. 그렇게 싫으면 너도 안 하면 되잖아. 나?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걸.